시작 진짜 첫 1호 팬인데 나도 죽여야 했어. 아 그런구나. 바비를 좋아하는데 일이 다 먼저고 자기야 그 전부 다 하고 전부 다 하고 자기가 먹을거 다 먹고 놀거 다 놓고 마지막에 챙기는 유지숙 양. 들어가서 보시다가 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 진짜예요? 초대가수까지 모셨어요? 제가 생일 첫 팬미팅이라고 해서 진짜 준비 혼자 많이 하셨어요. 아니 근데 진짜 이분이 오신다고요? 네, 그 분이 섭의를 했어요. 대박, 대박. 우와, 대박. 네, 김주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. 김주환 씨예요. 한 번 만나보시죠.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잊죠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온다 14명이었지만 일단 저는 공 두 개 붙여서 정말 1400명 진짜 1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감지한 분위기로는 빵빵 터지죠 뭐 말하면 우우우우! 설레워주죠 아 막 순간 제가 막 송중개가 된 것 같고 막 김수환 씨가 된 것 같고 착각할 정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